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와!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KNL기능의학TV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관심 있는 분은 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의 차이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은 서로 보완적 위치에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표에서 여기 왼쪽이 Functional Medicine 이게 이제 기능의학을 얘기하고요. 오른쪽이 Convention Medicine 그래서 뜻으로는 전통의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우리 관점에서는 전통의학이 한의학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현대의학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할까요? 이 Functional Medicine 기능의학은 Cost Effect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대체로 치료에 천연식품 또는 천연약품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이 저렴한데 현대의학은 전문화한 의약품을 처방하기 때문에 비쌀 때가 많습니다. 기능의학은 질병의 원인에 접근할 다양한 시스템 지향적인데 현대의학은 증상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Symptoms Orien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의학은 환자를 중심에 놓는 데 반해서 전통의학은 전통의학이라고 보다 현대의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의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현대의학은 Disease,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Root Cause Resolutio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본적인 Cause, 원인에 대한 처방, 원인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의학은 Symptom Suppression 이니까 이것은 결국 증상을 어떻게 엉두를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의학은 Long Term Restoration of Health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대의학은 Long Term Reliance on Medic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장기간 특정 의약품 이런 데에 의존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의학에서는 Biological Uniqueness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독특하죠. 그런 개별적인 어떤 특성, 개별성 뭐 그런 것을 인식하고 각자 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 먹는 거 이런 거 환경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현대의학은 Everyone is treated the same 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만약에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이제 처방된다 그런 뜻이죠. 거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의학에서는 Synergistic Approach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의학에서는 Disjointed Approach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능의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돕고 상승 효과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제 접근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해체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의학은 Preventive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Reactiv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예방과 관련해 많은 멘트를 할 겁니다. 앞으로 진행할 영상 제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의학이나 현대의학은 어느 쪽이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기능의학이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현대의학이 훨씬 더 강력한 점을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상호보완적이라면 현대의학이 가진 그 빈틈을 기능의학이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에서도 암에 관련한 영상 물론 앞으로 계속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주로 항암제에 대한 내용이 많았죠. 항암제 관련 영상, 암과 면역 관련 영상, 그리고 암 예방에 대한 영상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작 의도였던 기능의학 관련 영상에서 벗어나 요즘은 암과 관련한 영상이 좀 많이 흘러간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절박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암과 관련한 영상 함께 암 이외의 기능의학 관련한 영상을 함께 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작에 올리는 주기는 주당 2, 3편 정도를 예상하며 그 밖의 영상 길이는 한 10분 내외 이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15분을 넘지 않는 길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 주셔서 예상보다 빨리 구독자 천명에 도달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위해 더 정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